이번 바이든 트럼프의 대선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할아버지 대선입니다. 이미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80살부터 84살까지가 대통령 임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공동 최고령 트럼프의 임기도 80살부터 84살이 될 예정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이번 2024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정말 역대급 대선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할아버지 대통령 바이든. 2024년기 중 한국 나이로 83살입니다. 근데 내년 1월까지가 대통령 임기니까 84살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또 당선된다. 그러면 다음 임기는 바이든 나이가 84살부터 88살까지입니다. 어마무시해요. 현재 임기는 84살부터 84살까지인 거고. 근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돼도 지금 똑같아요. 트럼프가 올해 1946년생이라서 올해 한국 나이로 79살이에요. 근데 내년 1월에 취임할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서 취임을 하면 84살부터 84살까지가 임기예요.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트럼프와 바이든은 공동 최고령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개씨보셨습니다. 개씨보셨습니다. 둘 다 참 나이가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미국 대선판에서 계속해서 근강, 웰빙, 근강과 웰빙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가끔 이거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작권 때문에 가끔 이런 연단 있죠. 연단. 예를 들어 세트가 있어. 세트가 이렇게 무대가 있어. 씨부리는 데 이제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계단이 있는 거야. 계단이 있으면 바이든이 여기서 이제 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요. 트럼프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땡큐, 땡큐, 땡큐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트럼프는 천천히 이 양반도 숨고를 하고 존나 천천히 이제 땡큐, 땡큐 이러면서 올라가 트럼프는. 근데 이제 바이든은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쯤에 서가지고 이걸 한참에 숨 쉬라고 숨 쉬는 그 시간을 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조금 이모티콘으로 따지면은 요런 느낌이야. 바이든이 요런 느낌. 이러면서 한 10초는 객이더라고. 세상에. 요런 감성. 이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봐봐 한번. 그만큼 미국 대선에서 지금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둘 다 할아버지인데 계속 지금 얘기 못 나와요. 건강 얘기에요. 건강. 특히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건강 이슈를 계속 계속 집어들죠. 치매 걸린 거 아니냐. 기억력 너무 부족하고. 바이든 지금 엄청나게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어. 솔직한 얘기로 바이든 연설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저 정도면 우리나라의 80 넘은 할아버지들에 비하면은 솔직히 많이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긴 해요. 좀 더 좀 많이. 지금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바이든은 저체중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되고 트럼프는 과체중으로 걱정돼.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건강 이슈. 근데 이게 이번만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중요했어요. 절대적인 나이가 어려서 이 사람이 더 건강하니까 뽑혀야 된다. 이 얘기 아니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대통령 후보가 건강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건강함과 활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절대적인 나이가 많으면은 안 건강해 보이긴 하지.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이 상관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이냐가 중요하긴 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1960년대. 1960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거 케네디랑 닉슨이 후보였어요. 둘이 몇 살 차이나 보여요? 내가 볼 때 아버지랑 아들인 줄 알았어. 4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케네디가 1917년생이었고 닉슨이 1913년생이었어요. 당시 1960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케네디가 44살. 닉슨이 48살. 근데 이게 머리가 벗겨진 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얼굴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하죠. 4살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실제로. 근데 실제 건강은 닉슨이 훨씬 더 건강했대요. 왜냐하면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다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허리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안 돼. 그죠? 침 맞고 그래도 아 안 돼요 허리는. 계속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골골댔대 케네디가. 겉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야. 그래서 이 대선에서 케네디가 당선되죠. 근데 겉모습만으로 당선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잘생기고 더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니까 당선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런 공격은 있었습니다. 닉슨이 케네디보다 좀 늙어 보이고 케네디는 젊은 갬성이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걸 돌파하려고 닉슨이 갑자기 미국의 50개주. 미국의 50개주를 하나하나 직접 가서 선거운동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에 미국 대선이 얼마만큼 남았을 때 저 얘기를 하냐면은 10주. 대선이 10주 남았는데 갑자기 50개주를 50개주를 다 돌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은 저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해야 돼요. 토론회도 나가야 됩니다. 방송도 나가야 돼요. 다음 장관과 내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구성하는 거 구상하는 거 또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 직접 현장 가서 유세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10주밖에 안 남았는데 50개주를 다 가겠다. 그러다가 자동차 문짝에 무릎을 부딪히고 그래서 실제로 무릎이 작살나서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들어 눕게 됩니다. 처음에는 닉슨이 아, 아싸릴 잘 됐다. 이거 찍히자. 그래서 나 이렇게 국민들 위해서 유세 열심히 하다가 들어 누웠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진이 찍히고 나서 그다음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닉슨이 창백하고 계속 식은땀 흘리고 엄청 아파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찍혔던 사진이 뭐다? 이거인 거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닉슨을 뽑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전락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만 가지고 케네디가 당선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80년이 됩니다. 아직 살아계시죠? 지미 카터. 왼쪽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첫 대통령 후보였던 레이건. 레이건이 올라왔어요, 이제. 살아있는 현대사죠, 카터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자, 카터 대 레이건. 현직 대통령 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민주당 대 공화당이었어요. 근데 카터가 더 어려. 카터가 1924년생이에요. 레이건은 1911년생.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10살 넘게 났어. 13살 정도 난 거죠. 근데 당시 레이건 나이가 70살. 카터는 현직 대통령인데도 57. 그리고 실제로 레이건은 나이도 있었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제로. 근데 언론들이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생각에서 카터의 이미지가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만 가지고 함부로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본데 너무 모범생인 거예요. 공부만 하고 좀 착해 보이고. 그런 거야. 자,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레이건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딱 1년 전쯤에 조깅을 하다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카터가. 마라톤 하다가. 안 그래도 허약하고 모범생 같은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더 부각된 겁니다. 물론 카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국제정치적인 이슈가 많았어요. 일단 오일 쇼크도 그때 터졌고 이란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미국 외교관을 납치하는 일도 있었고. 근데 대통령이 허약해보고 강단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근데 레이건은 실제로 카터보다 나이가 많고 건강도 실제로 별로 더 안 좋았는데도 일단 배우 출신이라서 표정이 좋아요. 어, 외모도 괜찮았고 표정관리도 잘했고 연설도 잘했고 젊을 때는 미식축구도 했던 사람이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레이건이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카터가 인기가 없어서 레이건이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레이건이 인기가 많아서 카터를 이긴 게 아니라 카터가 워낙에 인기가 없는 이미지라서 레이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꽤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요즘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침해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레이건이 침해설의 장본인이었어. 레이건은. 레이건이 1980년에 이제 여기서 카터를 이기고 대선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 재선을 합니다. 두 번째 임기까지. 84년에서 88년까지 그래서 대통령 했었죠? 두 번째 임기 때. 근데 임기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실제로 침해 증상이 진짜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면서 공식석상에서 돌아다니느라 엄청 고생했어 레이건이. 그렇게 허약하고 허약하고 나약해 보인다는 카터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지금 카터가 올해 한국 나이로 101살이야. 살아있어 근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요인이긴 하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꽤 중요하다 이 말이야. 꽤 중요하다. 막상은 지금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1992년입니다. 92년 대선. 당시 아버지 부시. 조지 W 부시 아빠예요. 그 아빠 부시와 현직 대통령의 아빠 부시와 빌 클린턴. 둘의 나이 차이는 진짜 아들뻘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1924년생. 빌 클린턴은 46년생이에요. 빌 클린턴이 트럼프랑 동갑이야. 그래서 92년 대선에 나온 거예요. 당시 아버지 부시가 69살. 좀 있으면 70살이죠. 빌 클린턴은 47살. 아들뻘이야 진짜로. 아들뻘. 둘이. 근데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왜 당선됐을까요? 빌 클린턴이 그냥 인기가 많아서? 빌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였잖아. 이 양반은 공화당 후보였고. 근데 당시에 빌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대선을 반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숨어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얘기가 많이 나오네.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선을 포기해요. 대통령 선거를 나갈 땐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안에서의 경쟁을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서 한 명이 뽑히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경선을 그냥 안 나가. 아니면 나갔어도 중간에 포기를 해. 왜? 어차피 당선 안 될 것 같아서. 나가도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 이 아버지 부시가 인기가 어마무시겠어요. 왜? 1991년 초에 이라크를 개박살 내놓습니다. 걸프전이라고 해요. 걸프전. 이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라크의 사다무세인을 개박살 내놔. 이때 아버지 부시의 국정 지지율이 89%였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죠. 근데 저때는 소년이 붕괴될 때예요. 소년이 이제 한창 붕괴되고 미국이 초패권 국가로서 혼자서 설치고 그럴 때라서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국정 지지율이 개쩔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대선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지는데. 패배한 후보로 낙인 측에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빌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가 된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빌 클린턴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당시에. 막말로 이 양반보다도 인지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공화당 경선 때 니키 에일리 나왔었잖아요. 이 양반보다도 인지도가 없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거야. 근데 처음에 인지도가 되게 없었는데. 나서고 있는데 막. 젖잖아 일단은. 멘트를 잘 쳐. 호감 있게. 매력적이게 말도 잘 털고. 드립도 잘 치고. 오히려 그리고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이 9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에. 조 바이든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빌 클린턴보다 더 유명했었어.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하세요. 중간에 포기를 해. 빌 클린턴보다도 유명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나가면 지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 조 바이든이. 나가봤자 패배하니까. 그래서 빌 클린턴이 된 거야. 진짜 빌 클린턴이 운수 대통령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 부시가. 임기가 가면 갈수록. 대외적인 국제정치적인 행위들로 지지를 받고. 리더십을 인정받고. 그런 건 좋은데. 경제가 안 좋았어요. 미국도. 야 이거 좀 심하더라. 92년 11월. 자 이제 92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92년 8월에. 아버지 부시에 대한 국정 지지율 조사를 합니다. 29%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빌 클린턴 대 아버지 부시의 맞다이가 이제.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야 정말 기적 같은 어떤 드라마 같은 그 스토리에요 사실은.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된 게. 근데. 오늘 동영상 하나 갖고 왔어. 이게 뭐냐. 여기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버지 부시에요. 여기 앉아있죠. 92년 1월에. 아버지 부시가 일본에 정상회담을 하러 가요. 갔는데.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서특필되기 시작해요. 이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 건강? 건강 이슈.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지금 중장년층. 4, 5, 6, 7, 10대들 있죠. 이분들은. 간다여 개인적인 생각에. 이분 세대들이 특히 건강 이슈를 많이 신경 쓴다고 봐요. 왜냐하면. 레이건을 겪은 다음에. 아버지 부시를 겪었거든요. 레이건은 대통령 끝나자마자 바로. 레이건 침해 걸렸다. 레이건은 이미 임기 말부터 침해가 걸려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국민들이 꽤 많이 신경을 쓸 때였어요. 레이건 이후에. 근데 레이건 바로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였어? 아버지 부시야. 근데 아버지 부시가 공식석상에서 씨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이제 빌 클린턴이라는 젊은 애랑 붙으려고 하는데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이라는 사람의 건강 이슈를 몸소 직접 겪었던 그 유권자들이. 아버지 부시가 씨러지는 걸 봤는데 이제 빌 클린턴이랑 맞다 이럴까 했는데 빌 클린턴이 존나 젊어. 막말로 듣도 보도 못했던 정치인이긴 한데 빌 클린턴이. 갑자기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당시에 아버지 부시 쪽에서 빌 클린턴이 솔직히 사생활 지저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사실 아버지 부시의 건강 이슈라던가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면 아버지 부시가 재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개인들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은. 빌 클린턴이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빌 클린턴 젊을 때 부동산 사기쳤다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마약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 객기를 많이 부렸어 저 빌 클린턴 저 사람이. 근데 이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빌 클린턴이랑 아버지 부시가 이제 맞다 이럴까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미국의 이회창. 12번 후보입니다. 12번 후보. 이거 언제예요? 18대 대선 때죠? 앤비랑 정동용 후보가 맞다 이럴 때 알아보니까 이 로스페로가 누구냐면은 사업가야. 사업가인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나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빌 클린턴이 43.0%를 받아서 당선됩니다. 아버지 부시는 37.5%를 받아요. 사실 그렇게 격차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18.9나 받아. 결과적으로는 빌 클린턴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건강 이슈만으로 이겼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건강 이슈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슈인 것 같긴 하다. 미국이. 어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 클린턴이 왜 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멘트를 치고 댕겼냐면은 아버지 부시 쪽에서 빌 클린턴 저 사람 사생활 문제도 많고 개인 윤리적인 도덕관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나를 지적하는 인간들 개꼰대들이다. 지금 문제는 경제지 이딴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선거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꽤 괜찮았나 봐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부시의 건강 이슈도 큰 몫을 차지했을 거고 자 그리고 이번 대선은 건강 이슈가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야. 그냥 할배가 이슈야. 이번 대선은 그냥 건강 이슈가 큰 이슈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할배야 그냥. 그냥 너무 나이가 많아 둘 다. 게다가 지금 국제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요즘. 그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요즘. 2024년이 2023년보다도 혼란스럽고 매년 안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국제정치적 리더십.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가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바이듐만 해도 지금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바이든이 지금 딱 부러지게 난 이렇게 하겠다. 난 이렇게 할 거다. 이거를 말을 못해요. 바이든 정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랬다 저랬다를 계속해요. 너무너무 국제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서랑설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 멋대로 다 얘기해요. 물론 그게 옳지 못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정말 많은데 너무너무 자기 멋대로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는. 게다가 저희가 지금 조만간 완성될 예정인데요. 내가 당선되면 한국의 핵 개발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단순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이런 얘기까지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조만간 도대체 트럼프는 뭔 생각으로 지금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드립을 친 것이냐. 이거를 조만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동반자 투킥 트라인유트리 나도인용 간다여 후원자 왕검 당근 이카로스 후츠브 이스터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가노넨 이름없음 XX129XX 잘맨 마티아스리 갱다 탁성희 지읍필 최영희 찬케일 퇴원선 정유진 배부른다람쥐 포슈킨 노아이사 진우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고맙다 große gue prof 과연 tę 렛 이렐 이 렛 요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